사내종을 사서 아비를 얻었다는 이야기의 진실 사내종을 사서 아버지를 얻었다는 설이 있는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대개 제아비가 되고 아내가 되어 동거하고 일자가 지나면 자식을 얻게 됨에 이른다 그런 즉 난리를 만나 서로 만난 지가 오래된다고 하여도 행동거지에 느리고 급함이나 용모나 말하는 기운의 완급은 마당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눈앞에 분명한 것이 당연하다 예양이 몸에 치를 해서 문동이 같이 되자 그처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닌데 어찌 목소리가 우리 남편과 비슷한가? 라고 하였다고 하니 서로 이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으며 하루 이틀만 지나도 실로 부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몇 년이 지났다고 하여도 어찌 못 알아보겠는가? 당시에 말에는 사며시 돌려서 비방하려는 뜻이 포함되었다 고려 말 더 큰 군 부인의 일 또한 이와 같다 무엇을 말하는가? 더 큰 군이 이 역에 떨어져 있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를 주관하는 종에게 찾아서 함께 돌아오도록 하였는데 한 못생긴 사람과 함께 돌아왔다 이에 부인이 묻기를 당신은 성품이 총명하고 민첩하였는데 지금은 어찌 육렬해졌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있다 보니 두렵고 무서워서 실성했을 뿐이요 라고 하였다 또 묻기를 당신은 이미 늙어 머리가 반백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검은 머리이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나는 다른 나라에서 강남약을 얻어 복용하였기 때문에 늦지 않았을 뿐이요 라고 하였다 당시 조정의 관리들은 침묵하여 말하지 않거나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를 지아비를 아는 것은 오직 아내뿐이다 고하고는 즉시 나아가 보고 말하기를 이는 나의 지아비이다 고하고는 이어서 그와 더불어 동거하였다 그래하여 한때 진짜가 아니라고 하던 자들은 모두 죄를 얻어 먼 곳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도운 이승인의 그레는 강남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어 그의 사실을 꾸며낸 것을 탄식하였다 대개 그 부인이 과부로 생활한 세월이 오래되고 이 사람을 이뤄 누구와 더불어 즐기려고 하여 본래의 지아비라 의탁해서 저녁내에 즐기고자 이 계획이 나온 것이었다 이것이 사내종을 사서 아버지를 얻은 일로 이를 깨우쳐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근래 유의의 일이 역시 이 같은 것이다 유는 대구 사람으로 아버지에게서 호구도 얻지 못해 다른 지방에서 물으자 최은규와 함께 거쳐 한 세월이 오래되었다 은규가 그의 일기를 얻어서 보고는 친척 모인과 더불어 모의하여 그를 위해 매부라 하고는 자산을 나누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는 동생 유연을 불러 형이 남쪽으로 돌아가니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연이 의심스럽기는 하였으나 감히 그 진위를 말로 드러내지 않고 10일 동안 동행하고서는 비로소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왔다 동네 사람인 상사 서형은 남쪽에 뛰어난 인물로서 잠옷 닥쳐올 일을 미리 아는 슬기로움이 있었는데 그가 유유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생원 서슝 또한 같은 고장 사람으로 몸치 장애는 관심이 없고 단정하지 못했으나 일찍이 유유와 함께 사귀었다 채은규가 그 당시 지었던 글을 말하였다 이는 일기 중에 있던 말이었는데도 슬은 이가 유유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무슨 된 바 너무 많고 채은규가 스스로 사특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의 말이 각기 다르다는 것도 알아 탄로가 날 것이 두려워해 밤중에 몰래 숨었다 향리에서 유연을 싫어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연히 재물을 다투다가 형을 죽였다고 하였다 한 마리 개가 잘못 짖으면 백 마리의 개가 짖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서형과 명성을 다투는 자들 또한 서형이 유연에게 뇌물을 받아서는 함께 미워하고 서로 도왔다고 하여 과거 응시가 제한되고 벼슬 진출이 종심토록 막혔다 유유의 처 백 씨 역시 동생이 나의 짜비를 죽였다고 말하며 관에서 소장을 제출하여 연히 의금부에 갇힌 후 형장을 이기지 못하고 무고함에 굴복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억울함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모두 시흥은 사사로움이 없었다고 하고 서형을 무리를 위해 사악하였다고 하였다 10년 후에 하늘로부터 육맹스러움을 받은 자가 있어 관서에서 체포당하니 그가 즉 유유였다 최은규 또한 척발되어 스스로 베어 자살하였다 이후 유연히 억울하게 죽었고 서형 역시 무고당하였으며 시흥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백 씨가 관에 고발한 것을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다 명백히 밝혀서 밝은 대낮에 보면 분명하다 지난번 당일에 유유는 말 한마디 없었고 백 씨가 최은규의 처가 되었으니 종을 사서 아비를 얻게 된다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의 지아비를 이루는 것으로 모두 우물과 같은 것이다 정규의 사악한 모인은 더 큰 군의 부인의 깨우침이 있는 것과 같다 가히 애석한 것은 서형이 변모하지 않아 시흥이 죄를 받아 죽지 않았을 수도 있을 따름이다 내가 어릴 적에 서공의 양자은혼과 함께 공부하였는데 매번 서공을 보면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지금 그것을 생각하니 잠옷 후회가 생긴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